자, 오늘은 체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D-101 영상도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고 88에서 이제 100이 된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생각하는 방법을 너네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야.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제가 그냥 체계를 정리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친구들이 그게 뭔지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못 배운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게 뭐 너네를 탓하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말을 많이 안 해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수능 시장이 열악해. 열악한 거 제가 아는데 근데 가끔 또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방법이 다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수학은 뭐 자유로운 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유롭게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야. 여러분들 자유로운 사고를 바로 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은 발전이 없어요. 너네가 정말 수학에 통달해서 자유롭게 문제를 풀 수 있으면 제일 좋죠. 그러면 애초에 이 영상도 안 보고 인강도 안 봐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야? 저도 고등학교 때 수학 공부를 당연히 이렇게 안 했어요. 왜? 잘하니까. 응? 아니 안 해도 이런 거 제가 막 생각을 방법을 정리하지 않아도 수학을 안 틀리면 응? 한 문제도 안 틀리면 굳이 이럴 필요가 없지. 실제로 저는 그래서 학원도 안 다니고 인강도 거의 안 봤어요. 그냥 수학은 정석 공부하고 문제 푸니까 다 맞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사람도 있어. 근데 그렇게 이제 그 사람을 가지고 와 수학 공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고 얘기하면 그게 올바른 얘기가 될까요? 당연히 올바르지가 않죠. 자기 얘기를 그냥 하면 여러분들 다 너무 특수한 얘기가 돼버리는 거야.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싶은 거야? 여러분들 이게 1년이라는 시간. 아니지. 사실 이제 고3, 3년 동안의 시간을 투자해서 이제 한 번의 시험을 보는 거잖아. 당연히 확률을 높이고 싶은 거야. 무조건 잘 보일 수 있게 만드는 단계에 가는 게 올바르죠. 특히나 공부를 많이 해본 친구들이 항상 이런 고민에 도달하게 될 거야. 뭐냐면 나는 공부 되게 많이 했어. 많이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지식이 많이 갖춰져 있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지. 특히 96백 진동하는 친구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거야. 경험도 많고 아 내가 문제도 많이 풀었고 내가 배운 것도 많이 배웠어. 근데 항상 100점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게 이제 약간 리스크가 있는 거잖아. 특히 이제 보통 96백 진동하는 친구들은 뭘 고민하겠어요. 나는 메디컬을 가려고 노력하는데 이게 수학 한 개 틀리는 게 이게 꽤 크단 말이지. 그러면 이게 한 개 틀리면서 이제 이게 좀 지역이 많이 바뀌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너네가 당연히 긴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시험 보러 갔을 때. 그럼 그 긴장되는 상태에서도 100점을 맞을 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이 항상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왜 그래요? 자기가 그 지식을 뭘로 이제 옮기는 과정이 있는 거야? 점수로 옮기는 과정이 다 있죠. 여러분들 안다고 점수가 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네가 정석을 막 공부했어. 물론 이렇게 아예 모를 때 공부하는 거랑 이제 다른 얘기긴 한데 너네가 이미 개념을 공부했어. 근데 계속 개념 공부해. 뭐 기본 문제 계속 풀어. 그런다고 해서 점수가 100점이 나옵니까? 당연히 안 나오죠. 사람의 그 기본적인 뭐라 그럴까? IQ는 아닌데 수학적 재능이라고 할까요? 재능이 있는 거야. 저는 그 재능이 100을 넘으니까 수학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하고 그냥 100점 잘 맞고 대학에 간 거고 대부분의 수험생은 어떻다는 거야? 그게 뭐 88이나 90이 이 정도에서 막히니까 그치? 96점 맞는 것도 100분이 99 나오잖아요. 그쵸? 그렇다는 거는 99%의 학생들은 96점 이하가 나오는 재능을 갖고 있다 이거거든. 그럼 우리가 그 재능에 딱 선을 두고서 아 나는 그러면 이 점수가 내 점수구나 하고 인정하고 여러분들 수능 보러 가시는 거야? 그럴 거면 우리가 왜 공부하죠? 우리는 어쨌든 나의 재능의 영역. 뭐 보통 이제 공부 열심히 하면 88점에서 멈추는 경우가 많으니까 자 88점이 내 재능이라고 하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부터 이제 100을 가야 된단 말이야. 그럼 100을 갈 때 당연히 어때요? 내가 자연히 생각해서는 도달하지 못한다는 거야. 그럼 당연히 어떻게 도달해야 돼? 학습을 해야 되는 거지. 학습을. 아 내가 지식을 이제 점수화 시키는. 즉 적용의 문제가 되겠죠. 적용을 할 때 내 머리로 적용할 수 있는 최대치가 88점이라면 나머지 12점은 학습으로서 채운다 이거야. 학습으로 어떻게 채운다 이거야? 생각하는 방법을 배운다는 거지. 생각하는 방법을. 왜냐하면 너네가 솔직히 제가 문제 풀라고 이렇게 시키잖아요. 그럼 옆에서 이렇게 보면 쉬운 문제까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만만한 문제까지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잘 풀어요. 왜? 내 재능 안에 들어오니까. 그니까 틀리더라도 아깝게 틀리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근데 정말 처음 보는 표현. 기출에도 안 나왔던 표현을 보면 그때부터 생각하는 방법이 아예 무너져버려. 왜 그런 거야? 체계가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지식을 점수로 바꿀까에 대한 체계가 없으니까 조금만 어려워도 무너져버리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운동도 마찬가지다. 너네가 요즘에 테니스도 많이 치는데 테니스도 배우러 가면 기본 자세에 대해서 언급을 되게 많이 한단 말이야. 포핸드, 백핸드 기본 상태. 즉 아무도 없을 때 허공에다가 잘 휘두르는 연습을 되게 강조한다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너네가 이제 아직 안 쳐봤을 수도 있겠지만 테니스 쳐보거나 운동 같은 거 해보면 나랑 대등한 사람이랑 할 때는 오히려 이 기본기 자세가 되게 잘 나와. 그래서 잘 쳐져. 근데 상대가 엄청 잘하잖아요. 그러면 내 자세가 무너져. 그러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내 실력이 그래도 이만큼 되는데 맥없이 무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실제 수능이랑 되게 유사하지 않아? 여러분들이 평소에 문제가 쉬울 때는 대응을 잘해. 그래서 막 92, 96이 모의고사에서 나와. 근데 수능장 가니까 문제가 갑자기 낯설어. 어이씨 이 새끼 보통이 아닌 것 같아. 하면서 평소에 발휘하던 실력보다도 발휘 못하는 거야. 그렇게 재수하는 친구들 지금 많이 있잖아요. 삼수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왜 그런 거야? 안 배워서 그래요. 안 배운 게 아니라 이제 못 배운 거지. 이거를 가르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이거를 물론 이제 배워서 달성할 수도 있겠지만 너네가 관점을 바꾸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야. 아 내가 생각하는 방법 자체도 배워야겠구나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 이거지. 왜?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뭐 회계사 시험을 보든 뭘 보든 이제 어른되서 보는 시험들 있잖아. 그 시험을 보면 이것만 가르쳐요. 지식을 별로 안 가르쳐요. 여러분들 개념 수업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만약에 뭐 세법을 배우면 그 세법 개념을 다 가르칠 것 같아요. 안 가르쳐요. 왜? 근데 어차피 그거는 점수가 안 되니까 안 가르친다고. 어른들이 보는 시험. 성인 시장에서 이제 교수님들이 가르치는 방식은 이것만 가르쳐요. 왜? 지식은 애들이 배우면 돼요. 솔직히 너네도 정석을 혼자 공부하는 게 불가능할까요? 정석을 그냥 예로 드는 거야. 개념서 있잖아. 아니 가능하지. 필수 해제 풀고 거기 해설 이제 보고 아 이렇구나 라고 익힌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유제 풀고 그 과정 사실 혼자 해도 돼요. 그러니까 너네가 지금 이걸 배워서 막 시간 투자를 많이 하잖아. 강의도 이거에다 투자가 되고 있잖아. 여러분들 이거 수학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수학, 국어, 과학 전부 얘기하는 건데 이것만 계속 듣고 있으면은 바뀌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 많이 있다고. 그치? 공감하고 있잖아. 그리고 문제 많이 푼다고 해서 이게 안 돼요. 왜? 아예 무지성으로 문제를 푸는데 어떻게 이게 점수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자체를 배우지 않으면 혹은 내가 나 스스로가 아 이런 과정을 내가 만들어야겠다는 마인드가 없으면 시험 성적이 안정적으로 안 나와. 그러니까 너네 스스로가 공부를 잘하고 있다는 쾌감이 없다고. 그런데 이게 되게 재밌거든요. 공부가. 제가 항상 하는 얘기잖아. 올바르게 너네가 공부를 해나가면 공부가 재밌어. 그래서 저한테 20시간씩 어떻게 공부를 하셨나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사실 재밌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왜? 내가 그걸 배우면은 그리고 내가 이 책에 대해서 만들어 나가면 실제로 못 풀던 문제를 풀게 되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못하던 게 되는데. 그럼 당연히 재미가 있고 더 하고 싶고 더 잘하고 싶으니까 더 열심히 하는 거야. 너네가 공부가 재미없는 이유는 그냥 계속 뭘 배우잖아요. 배우는데 이게 점수가 될까? 라는 의문감을 달고 있으니까 재미가 없죠. 내가 이 문제를 푼다고 해서 점수가 나올까? 재미가 없지. 점수가 안 되니까. 당연히 아무 의미 없는 행동만 계속하니까 공부하기가 힘들죠. 공부하기가 힘들고 재미없으니까 놓쳐. 그러니까 점수가 또 떨어졌다가 이제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반복하는 거죠. 그렇게 고3 점수가 수능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7월인데 아, 8월이지. 8월인데 여러분들 한 달 정도만 고민해도 되게 유의미한 결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네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모아주기 할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 공부하는 게 있단 말이야. 이 공부하는 걸 기반으로 해서 공부해놓은 걸 기반으로 해서 너네가 아, 내가 어떻게 생각을 했었더라를 짚어보면서 복귀하면서 내가 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효율적이다. 라는 것을 만들어보는 과정을 거치면 한 달만 지나도 아, 이게 수학 공부였구나. 국어 공부였구나. 탐구 공부였구나. 라는 거 알게 된다 이거야. 사실 제가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제가 월권이긴 한데 여러분들 국어도 보면 요즘에 너네한테 생명 자체를 가르치는 일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게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야. 필요해. 지식을 배우는 것도 필요해요. 근데 계속 지식만 배우면 너네가 그걸 가지고 점수를 만드는 과정이 없다 보니까 점수가 안 바뀐다고. 그러니까 저한테 Q&A 게시판에도 그런 걸 되게 많이 남겨. 국어도 고민이 많나 봐. 공부를 한대. 강의도 많이 듣고 선생님의 방법도 또 열심히 이제 익히는데 왜 국어 성적이 안 오를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 그러니까 너네가 계속 이것만 채우고 있으니까 일정 수준에서 이제 안 오르는 거야. 안 오르는 거야. 저는 이제 국어 점수가 그게 몇 점이었던 거야? 60점이었던 거야. 병신이었지. 그치? 60점이었던 거야. 그거를 학습으로. 저는 지금도 제가 국어를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국어 시험만 잘 보는 거야. 시험만. 왜? 시험에서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 내가 배웠거든. 그걸 가지고 점수를 만든 거기 때문에 제가 국어 자체를 잘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저는 국어 못하는 게 당연한 게 어린왕자 나는 보아뱅까지밖에 안 읽었어. 그게 내 인생 전체 독서량이야. 부끄럽네요. 그렇죠? 아니 물론 이제 지식을 배우는 책은 많이 봤지. 뭐 수학이들, 과학이들 뭐 저는 사회 쪽도 되게 좋아해서 뭐 사회계약설도 보고 뭐 이제 보이지 않는 선을 보고 다들 아시죠? 그렇죠? 네. 그 정도는 아니잖아. 우리 이과생이어도. 뭐 이런 것까지 시작해서 제가 이제 좀 봤어. 봤는데 국부론 같은 거 봤는데 근데 이제 그거 말고 그냥 이제 일반적인 책 같은 경우 제가 본 적이 없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소설이나 뭐 문학 작품 이런 거 본 적이 없으니까 잘 못하죠. 당연한 거야. 근데 점수 만드는 건 다른 얘기라 이거지. 아니 국어적 재능은 이미 여기서 멈췄어요. 멈췄는데 학습을 통해서 생각하는 방법을 외운 거야. 그 생각하는 방법을 그대로 따라가니까 점수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냥 뭐 D2도 잘 보고 한국어 능력 검정시험도 잘 보고 그냥 국어시험을 잘 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시험 잘 보려고 공부하는 거지 사실 국어 잘하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객관적으로 솔직하게. 그죠? 수학도 너네가 지금 수학자가 되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라고 제가 생각할게요. 하겠죠? 하긴 수학시험을 잘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수학시험에서 바라는 체계를 익힐 필요가 있다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너네가 많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더 배우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을 여러분들 소중하게 사용해야 돼요. 시간을 사용할 때 지금 이제 D-100 정도가 되는데 진짜 100이거든 이제 8월 초니까. 근데 D-100부터 시작해도 돼요. 너무 여유가 많아. 나 같으면 20일 놀고 80일부터 시작해도 될 것 같아. 그 정도로 시간, 정말 그렇진 않겠지만 시간 여유가 많다는 거야. 너네가 이 책에 생각하는 거 복귀하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뭐 하라는 건지가 근데 아직도 추상적으로 느껴지겠지. 그치? 왜냐면은 이게 얘가 없으면 여러분들 와닿지가 않아. 근데 이게 국어 공부도 그렇고요. 수학 공부도 그렇고요. 과탐 공부도 그렇고요. 과탐도 그렇고요. 똑같이. 자, 사탐을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사탐은 지식만 갖고 50점이 나와요. 알겠죠? 사탐은 여러분들 이런 거 만들 필요조차 없어. 이렇게 하면 좀 무시하는 것 같은데 무시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시험 난이도가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회탐구를 선택한 친구들은 그만큼 시간 확보가 잘 되기 때문에 수학 100점을 무조건 맞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네가 그렇게 국어, 수학, 탐구 같은 과탐 같은 경우에는 이거 배우는데 자꾸 시간을 투자하니까 시간이 없게 느껴지는 거지 이 책에 만드는 거 되게 쉽거든. 근데 그 책에 너네가 그냥 또 말로만 기억하면 안 된단 말이야. 예제가 꼭 있어야 돼. 예제가 있어야 이해되는 거야. 그럼 저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생각하는 방법을 정리한다. 대응되는 예제를 암기한다. 그렇게 나만의 생각하는 방식을 완성한다. 그렇게 체계를 국어, 수학, 탐구에 만든다. 그걸 가지고 한 달 정도 그렇게 만든 다음에 9월 말부터 시작해서 모의고사를 내가 하는 과목별로 매일 한 개씩 30회 정도 연습을 한다. 그 다음에 11월 동안 수정, 보완하고 나의 체계를 다듬고 수능 보러 간다. 100점이다. 여러분들 300점 맞았어 벌써. 그러니까 너네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누가 봐도 맞다는 건 알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반발이 발생하는 게 있어. 저도 항상 얘기하거든. 왜 이게 반발, 생각하거든. 왜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냐면 이게 여러분들 되게 웃긴 게, 웃긴 거야 진짜. 아 웃긴 건 아니고 그냥 현실을 얘기하는 거지. 이게 성인 시장에서는 당연한 거야. 이게 당연한 거야. 그리고 이렇게 안 하면, 이렇게 안 가르치면 애초에 수험생이 듣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당연히 점수에 되게 열강,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갈망이 심하단 말이야. 어쨌든 합격을 해야 되잖아. 성인이면 그 1년, 2년 여러분들 쓰레기통에 버리면 엄청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점수가 되는 수험만 듣는단 말이야. 근데 이상하게도 우리 수능은 목적이 똑같거든요. 그죠? 근데 너네 점수를 얻어서 대학에 가고 싶은 거지 국어, 수학, 탐구를 잘하고 싶은 게 아니잖아. 저는 그 자기의 욕구에 대해서 좀 이렇게 명확하게 인지했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너네가, 너네의 잘못도 있어. 왜냐하면 이게 교육의 방향이 잘못된 쪽으로 많이 가는 이유는 그 교육을 공급하는 사람도 문제가 많지만 소비하는 사람도 문제가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너네가 당연히 점수를 잘 얻고 싶어서 공부를 하는 건데 너네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수학은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된대. 왠지 모르겠어. 점수를 얻으려고 공부하면 안 돼. 수학은 개념이 중요하고 수학은 생각하는 게 중요하니까 자유롭게 생각해야 돼. 이렇게 막 체계를 만들면 안 돼. 뭔가 이런 게 불법이야. 그래서 나는 중구난방으로 공부하겠다. 수험생 중에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제 40만, 100만 수험생 중에 누구 한 명은 그렇게 해서 성적 잘... 당연히 여러분, 누구 한 명은 당연히 다 예외가 있어요. 저 봐, 아까도 얘기했죠? 저 수학 공부, 솔직히 고등학생 때 수학 공부 많이 하지도 않았어요. 그래도 100점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병신 같은 예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건전한 얘기가 안 돼. 어? 건전한 얘기가 안 돼. 그러면 이제 그거는 자기가 좀 부족함을 그냥 얘기하는 수준밖에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좀 건전하게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야. 건전하게. 우리가 당연히 이렇게 적용되는 게 수능에도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거든. 그러니까 너네가 그 당연한 작업을 30일 투자하는 데 있어서 뭔가 조급하거나 잘못된 길로 간다라는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 뭔가 문제풀이를 멈추니까 불안하다. 문제를 푸는 게 도움이 안 되는데 왜 문제 푸는 걸 멈추는 게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고 막 불편하고 그래요. 어? 여러분들 이게 훨씬 더 점수가 잘 돼요. 어? 훨씬 더 점수가 잘 돼. 그리고 우리 솔직히 너네 수능 바닥에서 이렇게 너네가 지금 너네 인생의 전부가 사실 수능이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 벗어나서 시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생활에서의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여러분들 이런 걸 만들고 이런 체계 속에서 이제 처리를 하는 게 이게 여러분들 기본이야. 기본. 너네 회사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체계가. 니네가 그냥 창의력 발휘하고 니네 마음대로 한다. 그거는 이제 진짜 동네 구멍가게 같은 회사에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처음에. 정말 시작할 때. 당연히 회사가 규모가 커지면 사람의 창의성 이런 것보다 체계가 더 중요하단 말이야. 어? 애플이 어떤 한 사람의 똑똑한 그런 아이디어로 굴러가는 게 아니라고. 그 회사의 체계로 굴러가는 거야. 구글이 굴러가는 것도 체계로 굴러가는 거지. 누구 한 명이 천재여서 굴러가는 게 아니란 말이야. 물론 그 체계를 만든 사람이 개톡톡한 거죠. 그쵸? 근데 그 사람은 그 체계를 딱 잘 짜여진 체계를 만든 거지. 그 사람 자체가 뭔가 엄청난 뭐 이제 다른 걸 만들어서 지식을 막 깨우쳐가지고 너네한테 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든.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이제 성인되서 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든 저처럼. 그 다음에 이제 뭐 로스쿨을 준비하든. 뭘 준비하든. 당연히 우리는 이 체계 속에서 점수를 만드는 게 의미가 있고요. 그 체계에는 반드시 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근데 체계와 예를 외우는데 정말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게 아깝지 않은데 수능은 체계가 많지 않아요. 생각하는 방법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 달이면 충분하다 이거야. 그래서 제가 100일의 전사 뭐 이런 얘기하잖아. 근데 이제 그거를 너네가 이제 바라볼 때 글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바라볼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대로 공부하면 수능은 쌉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국어, 수학, 미적분 그리고 과탐 이렇게 고르면은 100일의 전사가 안 되는데 국어, 수학, 기학, 그 다음에 뭐야 그거 사탐 이렇게 고르면 100일의 전사로 서울대 갈 수 있다는 거야. 어? 왜? 배울 게 많지 않아. 그럼 배울 게 많지 않으면 체계도 당연히 복잡하지 않아요. 복잡하지 않으니까 이거 두 개만 공부하면 점수 나오거든. 그러면 서울대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네가 그렇게 공부해서 이제 대학 갈 생각해야지 자꾸 이 초입 단계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서론이고 본론 얘기할 텐데 오히려 본론이 짧아요. 그러니까 너네가 얘 하나만 봐도 아, 이게 체계구나? 라는 거는 그냥 알 수 있을 거야. 자, 만약에 이런 얘가 있었다고 하자. 자, 연속인 함수 fx가 있었고요. 자, 걔가 0, 0진하고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진하고요. 자, 이런 이제 어떤 정의역 속에서 항상 만족한데, 항등식이 하나 있는 거야. 자, 그럴 때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한번 적분해봐라. 자, 이게 문제예요. 한번 해보시죠. 이거 정수로 안 나와.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 자, 이거 한번 해보자, 지금. 멈춰놓고 해봐. 이거는 뭐 수투만 배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했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멈춰놓고 했을 거라고 믿어. 내가 이제 계속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fx 어떻게 볼 거냐 이건데 제가 이거를 이제 풀려봤어. 이거 형광할 때, 수업할 때 풀려본 거거든요. 근데 풀려보면 진짜 지 X대로 해요. 이게 왜 지 X대로 하냐면 이런 모양 자체가 수능에 안 나왔었거든, 당연히. 그치? 그럼 너네가 그냥 하고 싶은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하고 싶은 생각 1번이 뭘까요? 이 X 빼기 2분의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니까 아, 2분의 파이 콤마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 되었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친구들이 제일 많아요. 근데 이거 평행이동인데, 사인에 들어가 있는데 뭐 어쩌라고. f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죠? 그러니까 너네가, 자, 봐봐. 뭔가 이렇게 모르잖아? 자, 모르면 어디에 많이 집중하냐면 그냥 이 모양 자체에 되게 집중을 많이 해. 이거에 집중을 많이 한다 이거야. 자, 근데 여러분들 이거에 집중하는 거는 틀린 생각이야. 왜냐하면 너네가 이 문제를 모르는 거 그냥 다 모르는 거예요. 다 모른다는 게 뭐야? 뭘 물어보는지를 모르니까 얘도 모르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너네가 킬러 문제, 그러니까 22번이나 30번 문제를 딱 봤잖아. 근데 그 문제가 어떻게 슬슬 안 풀리면은 어떤 생각을 하는 게 맞냐면 나는 이 문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인지하는 게 맞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너네가 메타인지가 부족한 친구들이 되게 많단 말이야. 메타인지가 뭔데? 여러분들이 친숙하게 생겼다고 해서 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어? 이거 되게 친숙하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것. 그런 게 메타인지가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7월 22번을 봐봐.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보면 포기를 잘 안 하는데 그러니까 포기를 안 한다기보다 내가 이걸 모르는 거라고 잘 인지를 안 하는데 왜 그러냐면 fx는 3차죠. gx는 접선이죠. hx는 절대값 fx 더하기 gx야. 그럼 너네가 절대값 씌운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당연히 접선도 알고 있고요. 그 더하기 더했으니까 hx도 알 것 같아. 근데 hx가 이제 x축하고 k, 0에서 접한대요. 그럼 너네가 이것도 당연히 어때? 중근 갖는다 이렇게 내가 알 것 같아. 그럼 너네가 이렇게 다 알 것 같은 애들로만 이루어져 있으니까 내가 이거에만 집중해서 뭔가 결론을 내려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야.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기에만 집중해서 뭔가 결론을 내려는 친구들이 많단 말이야. 근데 그러시면 안 돼요. 근데 이거는 과탐킬러 풀 때도 마찬가지야. 뭔가 너네가 이런 디테일을 몰라서 못 푸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몰라서 못 푸는 거거든.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가장 바깥으로 나오셔야 돼요. 내가 생각의 체계를 만들라는 게 왜 만들라는 거냐면 너네가 쉬운 문제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문제가 있고요. 그 과정이 있겠죠. 답까지 가는 과정. 근데 쉬운 문제는 여기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야. 왜? 내가 많이 봤고요. 공부를 했고요. 또 너희가 만약에 이런 표현이 있어. 절대가 FX 빼기 T가 미분이 불가능하다. 근데 얘가 또 심지어 4차야. 근데 그럼 미분 불가가 한 개야.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런 거는 우리가 FX의 개형부터 시작해서 내려가는 게 맞아요? 아니면은 아 FX를 T로 접었는데 미운 불가가 한 개가 있어? 아 그럼 4차 함수는 지식적으로 접는다는 것도 지식적으로 미운 불가라는 게 첨점이라는 것도 지식적으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FX의 근본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답하고 가장 가까운 이 상태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너네가 아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이리로 가는 거니까 어때요? 너무 쉽게 느껴지죠? 그래서 이제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너네가 엔젤 같은 걸 풀어. 그래도 낯익은 표현이 많이 있다는 거야. 그럼 너네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문제의 가장 날것의 문제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중간 이상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정답까지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런 문제들도 많이 만들어놔야 돼. 그러니까 너네가 수능 기출이 왜 중요한 거야. 여러분들 모든 시험은 기출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100점이 있으면 완전 새로운 걸로 100점을 채우는 시험은 없단 말이야. 여러분들 그런 시험은 고소해도 괜찮아. 그럼 문제를 병신같이 낸 거지. 그런 시험이 어디 있어요. 시험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대학 가서 시험 봐도 기본적으로 족보가 의미가 있잖아. 왜 족보가 의미가 있어? 당연히 냈던 걸 또 내니까 의미가 있는 거야. 수능은 당연히 냈던 걸 또 내요. 그런 문제가 100이 있으면 지금 수능은 솔직하게 100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걸 보는 눈이 부족하잖아. 부족하니까 제가 90 정도는 최소한 아는 수준에서 풀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너네가 정상적으로 고민하는 게 왜 88점인지 알겠죠? 뭔가 낯설게 느껴지는 기출과는 좀 다르다고 느껴지는 문제가 3개 정도는 있을 거라는 거야. 즉, 여기서부터 시작하지 못하는 문제가 3개 정도는 된다고요. 이것도 엄밀히 얘기하면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가 없어요. 왜? hx는 절대값 C이고 gx에 더한 거니까 다항함수가 아니야. 다항함수가 아니다 보니까 k,0에서 접한다는 상태를 저희가 한 번에 이해할 수는 없다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죠. 너네가 이거를 본 적이 있다면 뭐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본 적이 없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지?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할 때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 거냐 이거지. 너네가 이 먼 과정을 그냥 내 존대로 갈 수는 없다는 거야. 그냥 평행이동처럼 보인다고 평행이동을 생각을 해. 그거는 생각이라고 부를 수 없어요. 너무 처참하죠. 이건 마치 그냥 공상과학 소설을 읽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그냥 공상하는 거야. 망상에 시달리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 근데 이렇게 공상하고 망상에 시달리는 걸 너네가 생각이라고 오해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다고. 그러니까 이런 걸 저희가 뭐라고 부르는 거야? 아 이게 시간 낭비구나 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로스가 발생하는 시간이 많으니까 너네가 수험생활이 길어지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않는 연습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야.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는 거야? 그러면 너네가 이렇게 쓸데없는 거 생각 안 하고 올바르게만 생각해서 정답에 도달하는 것 이런 가이드라인을 잡는 것 그 가이드를 저희가 체계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그럼 제가 지금 이 문제를 체계에 맞춰서 제일 첫 단계부터 시작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사실 공부를 좀 잘하는 친구들은 아 이 새끼 존나 잘 가르치는구나 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제가 이것 때문에 이제 그래도 인강을 처음에 찍게 된 거야. 그러니까 제가 사실 무연고잖아요. 여러분들 저는 애초에 대기업 그러니까 여러분들 원래 인강 강사 되려고 하면 뭐 이제 메가스터디나 익수수나 대형 학원에 소속이 돼야 돼 일단 그 다음에 그 학원에서 잘 가르치고 평가받는 다음에 이제 뭐 인강을 찍을 기회나 이런 걸 주는 거지 저처럼 갑자기 시정 잡혀져 사실 그쵸? 약간 노홍철 씨가 데뷔하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귓바닥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추천받아서 그냥 데뷔를 한 거야. 근데 그 추천 뭐 이런 게 다 뭐겠어요. 강점이 너무나 두드러지니까 수학 잘하는 사람들이 그걸 인정한 거지. 아 수학을 가르칠 때 이게 정말 중요하다. 우리 요즘 애들이 저 체계가 없다. 라는 걸 인정하고 그 능력 하나 보고서 그냥 저를 데리고 오는 거지 제가 뭐라고 저를 데리고 왔겠어. 그쵸? 아니 너희들 생각해봐 이투스 학원에도 아 메가스터디들 뭐 대상이들 뭐 스카이드도 마찬가지죠. 학원에 다 있잖아요. 그럼 그 학원에 강사님들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지. 근데 그중에 누구 한 명을 고르는 게 아니라 여기 귓바닥에 그냥 놀고 있는 저를 놀고 있는 거 아니죠. 열심히 살고 있는 저를 데려다가 이제 일을 시킨다. 왜 이렇게 할까. 여기 있는 사람들도 불만이 있을 텐데. 그죠? 그럴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저를 데리고 왔겠지. 그치? 너네도 당연히 그걸 생각해야 돼. 이 새끼 안 유명한데 왜 인강 찍음. 존나 잘 가르치니까 인강을 찍는 거야. 알겠니? 자 그럼 여기서부터 어떤 생각을 하느냐. 뭘 구하라고 하는지부터 봐야 돼. 여러분들 손자병법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야 위태롭지 않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백전백승이 될 수는 없다는 건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게. 어떻게 이걸 따라간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겠니? 그건 아니겠지만 우리는 위태롭지 않게끔 하는 것도 가치가 있다는 거야. 알겠어? 위험해지지 않는다는 거야. 즉 무조건 의대 정도 갈 점수는 나온다 이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방금 얘기한 것처럼 문제가 뭔지부터 보셔야 돼요.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얘부터 보셔야지. 그치? 그럼 너네가 fx를 적분하라 이거야. fx를 적분하려면 당연히 fx식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너네가 이제 미적분 선택자라면 항등식을 적분해서 fx의 적분감만 구하는 문제도 있는데 애초에 이 문제는 그게 불가능한 게 fx 적분을 만들려면 두 번 적분해야 돼. 자 우리 이중적분은 교육과정이 아니니까 아 fx를 적분한다라는 목적에 있어서 두 가지가 있다 이거야. 함수를 구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 내가 함수 구하는 게 아니라 값만 구하는 것도 있다 이거지. 근데 우리가 지금 항등식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도 가능성은 있겠지만 실제로 이 가능성은 많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근거가 있어야 돼. 실제로 이제 미적분 선택자들은 너네가 적분 문제를 풀었을 때 적분법 자체가 적용되는 문제는 여기가 fx로 나오는 게 아니라 xfx라든지 더 복잡한 적분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다는 거야. 이것도 어쨌든 가능성에 대한 얘기야. 다만 지금처럼 이렇게 단순하게 fx를 적분하려고 하는 거는 함수를 구한 다음에 적분하라는 기출문제가 훨씬 많아요. 우리는 확률적 싸움으로 끌고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아 fx를 적분하라는 거구나. 모양상으로도 그렇고요. 항등식의 형태상으로도 그렇고요. 이 안에 함수를 구하라는 의도를 담고 있는 거야. 그럼 함수를 구하려면 우리가 fx로 구하려면 상황이 몇 개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돼. 수학을 공부한 친구들은 당연히 두 개가 있다는 거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미정개수를 구하는 상황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내가 함수를 직접 만들어내야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야. 근데 너네가 눈깔이라는 걸 다 알고 있어. 이거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가이드가 없어서 못하는 거야. 제가 이거를 2학년 애들한테도 한번 얘기해봤거든. 2학년 애들도 풀어. 왜 풀어? 가이드가 완벽하니까 풀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이 가이드를 배우라고 말씀드리는 거야. 아니면 이 가이드를 너네 스스로가 만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야. 미정개수를 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매펙스 알아요? 그렇죠? 자, 우리 fx식이 없다 이거야. 만약에 다항함수야. 만약에 내가 fx식을 이렇게 알고 있어. 그럼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미정개수를 채우는 거기 때문에 미정개수는 등식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등식을 만드는 건 어떻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프의 특징 연결성 항등식의 대입값 등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이 미정개수를 채울 수 있는 등식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런 체계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이 이어지는 체계와는 관련이 없으니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을게요. 그래서 아, 이걸로 구하는 건 아니구나. 그렇다는 건 함수를 만들어야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항등식이 있어야 함수를 생성할 수 있는데 이 함수를 생성할 수 있는 항등식을 교육과정상 5개밖에 없다는 걸 저희가 알고 있어야 돼. 여러분들, 이런 건 지식이야, 지식. 그러니까 체계에 맞춰서 지식을 정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말을 식으로 옮기든가 아니면은 항등식을 정리해서 내가 함수를 구할 수가 있어요. 아, 이런 게 요즘에 수트에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모르면 어쩔 수 없어요. 수업을 듣든가 말든가 하셔야 돼.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내가 수업을 다 하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fx 더하기 y는 fx 더하기 fy처럼 이변수 항등식이 있으면은 함수를 내가 구할 수 있어요. 도함수를 구할 수 있죠. 뭐에 의해서? 미분 정의에 의해서. 근데 이건 수능이 언제 나오려나 잘 모르겠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fx하고 프라임 x가 같이 있으면은 우리가 적분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런 모양에 잠깐 이제 멈출 수도 있을 것 같아. 어쨌든 fx가 있고요. 프라임 x가 있고요. 하지만 오해하면 안 돼요. 아, 이 친구가 안에 들어가 있잖아. 그치? 그리고 여기가 fx가 아니잖아요. x백이 2분의 파이지.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도 불가능하다는 거 저희가 금방 알 겁니다. 자, 그러면 남은 게 이제 두 개가 남았는데 뭐가 남았어요? 우리가 도함수의 범위가 나오고요. 값이 나오면은 필연성에 의해서 아, 내가 등호 연결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아야 돼. 자, 근데 이 필연성이 물론 도함수의 부등식이 아니라 적분 부등식으로 주어질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값에 의한 필연성으로 함수가 결정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내가 특정 구간 함수를 알고 있으면은 그 특구함과 항등식을 이용해서 확장할 수가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확장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교육과정에서 물어볼 수 있는 함수를 제로 베이스부터 만들 수 있는 다섯 가지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이거야. 근데 누가 봐도 일단 1, 2, 3번은 소고야. 5번도 소고야. 왜? 특구함을 저희가 모르니까. 어떤 특정한 구간에서는 구간에서는 함수를 알아야지만 저희가 확장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구간 내 함수가 주어진 게 없습니다. 그럼 뭐 밖에 없어요? 무조건 필연성으로 푼다. 이게 내가 시험장에서 해야 되는 생각이라는 거야. 알겠니? 근데 니네가 보고 싶은 대로 존대로 하는 건 생각이 아니라는 거야. 그렇게 소중한 시간을 쓰레기통에 버리지 마세요. 그럼 너네가 야, 이거를 딱 봤어. 그럼 이걸 내가 공부를 하고 있다 이거야. 사전공약법 공부한 친구들은 이 흐름도 제가 이 흐름도는 무조건 외우라고 말씀드렸잖아. 범위 보겠다. 나 같은 경우는 이거 보인 보겠죠? 그죠? 어? 아, 내가 값이 있고 있어. 아, 이거는 1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데 원점 지나고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지나는구나. 아, 얘 지금 0부터 1까지는 기울기가 1, 2아인데 여기도 지나고 여기도 지나려면 기울기 몇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구나. 1로 연결될 수밖에 없구나. fx가 x였구나. 언제?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는 그렇구나. 라는 거를 너네가 알게 된다 이거야. 평행이동, 적분, 개소리죠. 그죠? 그러니까 너네가 아무 근거 없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을 시험장에서도 할 거잖아요. 그렇게 시간을 쓰레기처럼 쓰니까 당연히 시간이 부족한 거야. 시간 관리가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시간 관리가 안 되는 걸 왜 모의고사를 풀어서 시간 관리하려고 하세요? 저는 원인을 모르니까 너네가 병신 같은 짓을 하고 있다고 전 생각을 해. 근데 그게 너네가 병신 같은 짓을 하는 게 너네의 잘못이 아니야. 근데 사실 가르치는 사람이 잘못했어. 그죠? 그러니까 지금 누가 봐도 이렇게 푸는데 왜 시간이 모자랄까요? 시간이 모자랄 이유가 전혀 없어요. 수능 수학은 80분으로 줄여도 문제가 없어 지금. 아니 70분으로 줄여도 돼. 아니 1시간으로 줄여도 돼. 시간이 모자라서 너네가 못 푸는 게 아니야. 가끔 중킬러 풀 때나 뭐 쉬운 문제 풀 때도 마찬가지인데 너네가 막 다양한 문제를 풀어야지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한 적응도가 생긴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쉬운 문제는 같은 문제를 3번 풀었을 때 적응도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 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뭔가 가르치는 사람들이 다 오답만 알려주고 있어. 그러니까 저는 지금 수능 시험 공부하는데 100점 맞는 친구들 정말 리스펙트합니다. 정말 잘못된 것만 다 있는데 알아서 100점을 맞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진짜 대단한 친구들이야. 진짜 네가 최고야. 알죠? 근데 이제 못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88점, 92점 뭐 더 아래점수들도 많죠. 그죠? 근데 그런 친구들은 너네가 이제 좀 많이 바뀌어야 된다 이거야. 왜냐하면 이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너무 극소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수학뿐만 아니라 국어도 마찬가지고 탐구도 마찬가지인 게 정말 극소수야. 그걸 너네가 스스로가 판단하고 깨달아서 잘 배우든 아니면 체계를 잘 만들든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야. 그럼 너네가 지금처럼 이제 특정 구원함수가 생겼습니다. 아, 여기에 2분의 파이 들어가 있고 X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제 뭐예요? 확장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우리가 뭘 한다 이거야? 함수를 만들어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우리가 한번 어떻게 만드는지 볼까요? 내가 궁금한 건 차근히 근거를 가지면서 선택을 해나가면 누구나 문제풀이 방법은 잘 결정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너네가 이제 수학2 할 때는 근데 이쪽 라인보다는 어디가 조금 더 의미가 있어요? 여기가 조금 더 의미가 있죠? 수학2는 다양함수 많이 물어보니까 아, 여기에서 그래프 연결성 항등식으로 채우는데 그래프 채울 때 이제 어떻게 채울 것이냐 이게 좀 많이 중요하지.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전 영상 추론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서 고정관찰하는 건데 여기 고정관찰하는 건 어떻게 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야. 아, 누구 고정하고 누구 관찰할지만 잘 정하면 문제는 알아서 풀리게 돼 있다. 여기에 신경 쓰면 된다. 그렇게 제가 체계를 잡아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대로 하면 돼요. 사실 수학은 이대로 하면 100점이 나올 수밖에 없어. 밖에 없어. 진짜야. 이거는 제가 시켜봐서 알아요. 정말 수학을 못하는 애들도 차라리 못하는 애들이 더 편해. 왜? 걔네들은 시키면 하거든. 저는 70에서 100이 되는 게 더 쉽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면 나쁜 습관이 없어. 얘네들은 공부를 안 한 거기 때문에 그냥 개념 알고 내용 알고 문제 좀 풀 줄 알고 딱 그 정도거든요. 이런 애들은 오히려 퓨어하게 잘 받아들여. 아, 근데 이제 이 라인대에 있는 애들이 진짜 이게 어설프게 아닌 게 더 위험하단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야. 근데 96은 오히려 좀 얘기가 달라. 왜냐면 얘네들은 이제 충분히 공부했기 때문에 100을 채우려면 다른 게 필요하다는 걸 깨닫고 있어. 여기 라인이 제일 힘들죠. 이 라인 애들을 위해서 제가 수업을 하는 거긴 한데 이 라인 애들이 제일 힘들어. 왜냐면 안 듣거든 말을. 말 안 들어. 근데 지금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게 어때요? 누가 봐도 이성적인 문제풀이고 이성적인 공부를 하는 거야. 우리가 정상인이 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 제가 이제 비속어를 좀 많이 쓰니까 병신이라고 얘기하는데 기분 나쁘시면 제가 바꿀 생각은 없어요. 병신이 왔거든. 그치? 계속 이렇게 병신처럼 가져가면 많이 힘들어. 많이 힘드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공부할 때 스마트하게 하자고 제가 말씀드리잖아. 스마트하게. 알겠죠? 21색인데 너무 멍청하게 하지 말자. 이거야.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x를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로 줄여주면 이때는 fx가 x였기 때문에 f'x는 얼마가 되고요? 1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다 이거죠. 항등식의 구간을 집어넣어도 괜찮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사인 뭐가 남는 거야? fx-2분의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가 남는 거죠. 그럼 너네가 사인이 1이 나와야 돼. 그럼 얘가 이제 뭐겠어요? 아 2분의 파이 아니면 2분의 4 5파이 뭐 점점점점점 뭐 그런 얘기했죠? 자 그렇다는 건 우리가 fx-2분의 파이는 아 마이너스 뭐가 되겠습니까? 아이고 그냥 2분의 파이 날아가니까 0 2파이 뭐 이런 애들이 되겠죠. 마이너스 2파이 뭐 이런 애들이 되겠지. 근데 이 중에 이제 골라야 돼요. 근데 고를 건데 얘가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요? 자 우리 x가 0부터 2분의 파이라고 시작하고 왔는데 2분의 파이 뺐으니까 2분의 파이 부터 이제 0까지란 말이야. 자 그러면 그때 내가 얘네들을 고른다는 거야. 상수함수로 나오는데 정확히는 상수함수가 아니라 구간별 상수함수가 될 수 있어요. 아 마이너스 2파이 가다가 아 여기는 내가 내가 그냥 0 가다가 아 내가 여기는 또 이제 이 파이 가다가 이렇게 우리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0까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바뀌면 안 된다는 게 연속함수 fx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형함수가 나왔을 때에는 반드시 연결성을 체크한다는 기본적인 논리도 있죠. 자 그럼 너네가 뭘로 체크를 하겠습니까? 아 0으로 이어지겠구나 라고 체크가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채울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적분하면 되니까 뭐 이거 그냥 삼각형 넓이 구하시면 끝나는 건데 우리가 물론 이제 이 문제가 여기서 끝은 아니었겠죠. 더 있겠죠. 더 있는데 제가 그냥 제일 도입 부분 초입 부분을 너네한테 말씀을 드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수학 문제를 풀어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이런 체계를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 내가 쉬운 문제는 지식적으로 해결하고 어려운 문제는 이 생각하는 방법 체계를 토대로 해서 아 내가 이제 처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도달할 수 있게 가이드를 잘 만들겠다. 그럼 수능 시험장 가서 이 가이드 때려 갈았어요. 어 내가 가이드 따라 갔어 근데 문제가 안 풀렸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어차피 이 가이드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소고 형식으로 다 한 번씩 한번 체크해보면 되겠죠. 그리고 안 풀렸어. 그럼 어때? 포기하면 되지. 여러분들 이게 바로 포기할 수 있는 힘인 거야. 너네가 왜 포기를 못해요? 아까도 얘기했죠. 공상으로 문제를 푸니까 그럴 것 같거든. 근거가 없기 때문에 포기를 못해요. 그 그럴 것 같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거기에 계속 매몰되는 거야. 그 매몰되는 거 하나로 시간을 낭비하고 그렇게 1년을 더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너네가 실제로 수학 문제 한 번만 잘못 매몰돼도 시험 볼 때 80분 아 100분 중에 20분 금방 날라가잖아요. 그렇게 시간 날라가면 당연히 시험을 잘 볼 수가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너네가 이런 공상망상을 멈추라는 거야. 멈춰. 알겠죠? 멈춰.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가이드를 만드는 데 시간을 소비하라 이거야. 그 가이드를 만드는 게 공부예요. 이게 공부지. 문제 푸는 게 공부가 아니거든 얘들아. 그래서 이 가이드를 만든 다음에 여기에 대응되는 예제들까지 같이 기억하는 거야. 그럼 그 예제들까지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이걸 가지고 실제 문제에다가 적용 연습해 보는 거야. 그렇게 적용 연습하면서 피드백을 하겠죠. 그죠? 그렇게 피드백하면서 나의 체계를 강력하게 단단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게 우리가 시험 말미에 해야 되는 D-100에 해야 되는 공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가이드대로 문제를 푼다. 잘 됐으면 나의 체계는 완벽하다라고 칭찬하세요. 칭찬하시면 되고요. 잘 안 되면 피드백 해야지. 돌아와서 내가 어떤 걸 놓쳤는지 기준을 내가 어떻게 잘 못 만들었는지 그런 것들을 너네가 다시 한번 꼼꼼하게 되돌아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우리가 공부하는 걸 뭐라고 부른다는 거야? 지식을 토대로 해서 체계를 만들어서 점수화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점수화를 안 하시고 시험 보러 가시지 말라는 거야. 알겠지? 우리가 충분히 충분히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좀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수학 얘기하는 게 수학 뭐 제가 애든 건 수학일 수밖에 없겠지. 저는 수학선생이니까. 근데 국어도 뭐 예를 들어 드릴 수는 있어요. 왜냐면은 어쨌든 저는 기계야. 저는 시험을 잘 본다고 뭐 자랑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시험을 잘 봤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시험을 잘 보는 사람들을 내가 주변에서 많이 봤는데 병신들이 병신들이 이게 다 똑같이 하고 있는 거야. 어? 나는 그게 너무 재밌는 거야. 어? 와 야 잘하는 새끼들은 다 똑같이 공부하고 못하는 새끼들은 다 이렇게 공부하고 문제 풀고 자빠져 있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신기한 거지. 그러니까 나는 그 공통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지. 제가 잘났다. 아 물론 뭐 못나진 않았겠죠. 뭐 나 서울대 가고 뭐 회계사도 붙고 했으면 뭐 어쨌든 사회로 치면은 위에 있는 거 아니냐. 그죠? 아 그리고 당연히 뭐 행정고시 붙고 사업고시 봤으면은 붙었으면 당연히 잘 먹고 잘 살고 있겠지. 그지? 어? 그러니까 그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가 지금 시험 공부를 하는 거고 시험에서 성과를 많이 잘 낸 사람이잖아. 그러면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야. 당연하게. 당연하게. 그렇지 않을까요? 아 여러분들이 만약에 뭔가를 한다면 롤모델이 있는 거 아니야. 아 그럼 롤모델을 보면서 그 공통점을 파악하고 너네가 아 그 공통점대로 공부하려고 노력해야지? 그냥 어떤 특별한 하나. 그죠? 그리고 뭐 그냥 유명한 사람의 말 하나. 이런 것만 그냥 따라갈 거면은 그건 우리가 솔직히 이성적 존재라고 얘기하기가 너무 부끄럽잖아요. 사람하고 우리 집 쿠키하고 다른 게 뭐야? 우리 집 쿠키도 근데 생각을 해요. 제가 이거 일요일에도 얘기했어. 야 우리 집 쿠키 집에다가 신뢰하면 안 된다는 걸 혼자 생각을 했어. 집에서 신뢰라. 볼 일 안 봐. 그래서 화장실 가고 싶으면 철양한 눈빛으로 봐. 에잉? 이렇게. 그러면은 데리고 나가서 이제 똥 좀 소개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 실외 배변이라고 하는 거죠. 가르친 적도 없어. 혼자서 그렇게 생각해서 아 집에다가 볼 일 보면 안 되니까 아 실외 배변해야 되는구나. 스스로 생각한 거 아니야. 아우 기특해 죽겠어 그냥. 생긴 것도 귀여워 죽겠는데. 어? 여러분들은 스스로 왜 생각 안 하냐고? 우리 집 쿠키도 하는데 내가 봤을 때 지금 어? 쿠키가 있고 구색 어? 니들 이렇게 있으면은 얘가 수능 100점 맞을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아. 얜 생각이라도 하잖아. 아 장난이야. 장난이야. 그랬죠? 네. 우짜가 한 얘기에 또 쿠키 사랑해. 그랬죠? 어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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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짜가 한 얘기고 그러니까 니들도 생각을 하시라고 그러니까 100이 딱 남았잖아요. 그럼 내가 아 이때까지 했던 대로 결과가 잘 안 나오고 근데 오해하면 안 돼. 또 굳이 100점을 맞는데 이런 걸 또 하실 필요가 없을 수 물론 제가 이제 지켜보면 애들이 이제 100점을 맞더라도 수능 보면 80 맞는 경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100점을 맞아도 체계는 한번 해보셔야 돼. 근데 그런 친구들은 2주만 해도 돼. 왜냐하면 걔네들은 이미 의식하면서 문제를 풀고 있기 때문에 이미 나는 고정 100이나 96백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정말 짧은 시간만 투자해도 제가 지금 얘기한 부분 같은 것들을 다 만들 수가 있어요. 만들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70에서 80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은 한 달 정도가 걸릴 거라 이거야. 국수탐탐 하는데 그 한 달 같이 있어요. 같이 있으니까 꼭 해보시고 어? 그 다음에 그 한 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문제를 풀어보시고 그렇게 하라는 거야. 근데 모든 문제를 이렇게 풀라는 게 아니야. 지금 제가 봤을 때 어떤 거 말씀드렸어요. 보이면 어? 여러분들 이렇게 보이 지식적으로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치? 4차 함수가 미문불가 1개 나온다. 3중은 가는 거거든. 보이면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답 내시면 되는 거야. 모든 문제를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야. 막혔잖아. 막히면 제일 바깥부터 시작해서 내려가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고. 그래야 마지막 88, 90이 100이 채워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가이드 가이드 만드는 거 되게 쉬우니까 한번 쭉 내려가면서 만들어 보시고요. 얘도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너네가 문제를 풀 때 실제로 적용되고 가슴에 와닿는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마무리 잘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려봅니다.